신개념 여행 박람회 올댓 트래블이 어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했습니다. 올댓 트래블은 코엑스와 한국관광 스타트업협회, 이데일리가 상상추월, 새로운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의 슬로건으로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여행 박람회입니다. 올댓 트래블은 B2B와 B2C를 아우르는 행사로 스타트업 벤처와 트래블테크, 로컬 크리에이터를 테마로 삼아 다른 여행 박람회와 차별화했습니다. 박람회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최신 기술을 이용한 관광 스타트업 벤처, 지역관광의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등 100여개 기관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박람회 현장엔 AI가 선정하는 스트레스 경감 음악을 감상하는 힐링 체험종 등 관람객 대상의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댓 트래블은 주말인 27일까지 열리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